안녕하세요 뚱브라더스티비 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천수만 이구요 최근에 이제 뭐 며칠 전라도를 내려갔다 왔는데 아 전라도도 뭐 덩어리 배스가 안나와서 오늘은 덩어리 배스 한번 잡으려고 천수만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번 낚시 진행해 볼게요 근데 지금 배수가 너무 많이 되가지고 지금 배수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눈 잡으셨어요 아 여기 웨이브가 저 있던데 차라리 돌이라도 있어서 니꺼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뻘바닥인데 꼭 저거 같애 지아판 입질이 없어서 상류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밀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곳에서 타이니클래쉬를 터뜨려 먹었는데요 이미 누가 주서 갔나봐요 안보이네요 왔습니다 today 쇼칼 정말 좋습니다 결과사위шего 젬 Iraqi 있는 안좋음 재 CORCO 등록 protecting able 생센이 자몹 머리 empt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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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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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왔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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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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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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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